1. 햇살이 뜨거운 날 아주 햇살이 뜨거운 날 오늘 저희 학생들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기로 했어요 아이보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은 항상 우리에게 매우 진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제 6. 햇살이 뜨거운 시간 예수합니다 승리 출복이 쓰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지 뭐라고 말할까요? 당신이 모든 것이 무엇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바랍니다 오늘의 미래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바랍니다 얼마나 이제는 미래를 바랍니다 전 fedicos eload 여러분의 미래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바랍니다 2, 3 안녕히 계세요 첫째 날 저녁의 게다가 기다리고 싶은 것 같아요 오늘의 장소는 국가재 다 먹었고 맛있게 잘 먹었어요 맛있게 잘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We can take a kiss. Wow, you have so many memories. What is this? Pretty much. Yeah, you're right. You see it? Yeah, in the car. So cute! So cute! I will take a picture and stand up. We're married and three.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I will upload to my YouTube. I'm just crying. Oh, no. There's so much. Okay. Okay. I... I will take a picture. One, two. Please look here. I will take a picture. One, two. I'm asleep. 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학교 옛날에 퇴직한 직원이 한 명 인사하러 오고 싶다고 해가지고 자다 일어나서 나가고 있습니다 롱 타임! 자와! 하이! 하이! 헬로이! 아 거북이 우리 같이 히카드와이스 거북이 봤었거든요 이거 선물도 와 바이바이! 김치! 김치! 왜 눈가 촉촉해지신 것 같은데 아쉽네 아 참 마음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자 이제 이 정든 학교를 정말로 떠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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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바이 바이바이 짠! 아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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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약 2년간의 학교 사역을 마무리하고 오늘 날짜로 다 인생계까지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그동안 스리랑카 이야기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한국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하나님 인도해주시고 하나님 보호해주셨던 은혜들을 다시 기억을 상기해 나가면서 다시 살아 오늘의 상동이 상동이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운전하게 아웃시간에 운동을 할 수 있는게 중요하지만 여기 진짜 너무나 탁탁한거 한 번 돌아가면 또 밤이 날거니까 다시 한번 하자 어색해야지 말고 하자 자세 아이고 잘 지내요 그래도 안어줘 예이 이제가 할 수 있는 중 예수님은 네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 매일 지날때마다 더 달망하길 원해요 Can you make a face? One, one second! 와! 너와 나의 모습입니다 하루 이틀 매일 매일 지날때마다 더 달망하길 원해요 아 우리 애 예수님 사랑이 전혀 전혀 예수님 축복이 울려 예수님을 내다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가실게 해 매일 그린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무 감동해 이렇게 크게 나오니까 다 이름을 올려 예수님 닮아 싸워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 지날때마다 더 달망하길 원해요 하이파이 고맙습니다 하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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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달망하길 원해요 하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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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